인천 연수월에서 일어난 사건은 문재인 정권 5대 공직선거에서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전국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유일하게 예외는 전남, 전북, 광주입니다. 그곳을 제외하고 모든 전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지금 여러분이 보시게 계시는 바로 표에서 상단 테이블입니다. 상단 테이블의 노란색을 보시게 되면 발표된 득표율이라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발표된 득표율 이것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데이터 자료라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의 당락을 결정한 다음에 국민들에게 이렇게 이 후보가 당선되고 이 후보는 낙선됐습니다라는 부분을 공식적으로 소위 추인할 때 사용하는 것이 선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 데이터는 최종적인 것입니다. 손을 대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정일영 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득표율이 0.3807%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에서는 턱없이 득표율이 높아집니다. 관외 사전투표에서 정일영 후보는 0.4871%를 얻습니다. 관외 사전투표에서 정일영 후보는 0.4863이라는 것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비교해 보셔야 되는가 하니까 상단에 있는 첫 번째의 부분하고 하단에 있는 첫 번째 정일영 후보의 B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단에 있는 이것이 정상입니다. 상단에 있는 이 두 가지가 비정상입니다. 엄청난 관내 사전투표 조작과 관외 사전투표 조작을 자행한 겁니다. 이 도표가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의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 대변하는, 증언하는 엄청난 증거입니다. 여러분 정일영 후보는 당일 투표와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에서 다 비슷한 성향을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과학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대 통계학이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일 투표에 비해서 관내 관내 사전투표가 턱없이 커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밑에 민경욱 후보하고 이정미 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득표율이 0.4125%입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는 턱없이 낮아지게 됩니다. 0.4395%, 0.356507% 조작을 해서 표를 빼앗은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정미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가 0.1967%인데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가 다 0.1633%하고 0.1630%로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집단을 보게 되면 최종 결과입니다. 최종 결과가 보면 정희룡 후보는 당일 투표가 0.38에서 0.41로 뛰고 민경욱은 0.42에서 0.39로 내려앉고 이정미는 0.1967에서 0.18로 주저앉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가지고 달리 표현하면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하고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정희룡 후보는 미뤄지고 민경욱 후보와 이정미 후보는 그냥 빼앗는 통계적으로 은밀하게 조사를 해보게 되면 정희룡 후보는 관내를 합쳐가지고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의 13%를 더해 줍니다. 민경욱 후보와 이정미 후보는 합쳐가지고 13% 정도를 빼앗았습니다. 도합 26%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6%를 조작해가지고 선거결과를 그냥 바꾼 겁니다. 당낙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런 일이 인천연수월에서 일어났지만 동시에 여러분들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하니까 바로 2020년도 4.15 총선에 전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4.15 총선에 그치지 않고 3.9 대선에서는 3.9 대선에서는 여러분들 뭘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3.9 대선에서는 전국의 모든 지역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0%를 조작을 해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 3.9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당선되던 그때부터 문재인 정권하에서 2020년 3.9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당선되는 시점까지 꼭 같은 여러분들 소위 사전투표 조작 엔진을 사용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한 겁니다. 다만 조작값이 달라졌습니다. 조작값이.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총 25%를 조작했고 2022년도 여러분들 3.9 대선은 20%를 조작했고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는 20%를 조작했고 2017년 5.9 대선에서는 문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12%를 조작한 겁니다. 엔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또 걱정하는 겁니다. 엔진이 다 있기 때문에 엔진의 버튼만 딱 누르면 뭡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이놈은 낙선 이놈은 당선 이놈은 낙선 이놈은 당선 이 짓들을 해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밑에 여러분들 이 테이블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 진짜라는 것은 뭔가 이야기하니까 약 한 12만 명을 구성되는 인천 연수월의 그런 유권 투표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 투표를 합니다.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세 개죠. 당일 투표, 관내 사전 투표, 관내 사전 투표. 그런데 놀랍게도 수만 명 정도가 여러분들 투표에 참여하게 되면 당일 투표의 민경욱 지지도, 관내 사전 투표의 민경욱 지지도, 그리고 관내 사전 투표의 민경욱 지지도가 아주 비슷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지금 보시는 두 번째입니다. 정의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일 투표에서 정의령에 대한 지지도, 그리고 관내 사전 투표의 정의령에 대한 지지도, 그리고 관내 사전 투표에 대한 지지도가 아주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정미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부정선거가 없는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은 뭐죠? 사전 투표 조작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2020년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당일 투표에 대비해서 관내 사전 투표와 관내 사전 투표를 턱없이 정의령 후보를 올려주고 민경욱 후보를 내리깔고 이정미 후보를 빼앗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붉은 색으로 허병기 교수님이 이렇게 박스 안에 딱 집어넣은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사항은 조작을 해놓으니까 조작을 하게 되면 항상 특이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데도 관내 사전 투표하고 관내 사전 투표는 또 거의 비슷합니다. 관내의 후보별 득표율과 관내 사전 투표의 후보별 득표율이 일치합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면 이렇게 표시가 감시해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짓을 전국에서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을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사전 투표 관내 사전 투표 관내 사전 투표 제외 국민 투표 이게 제외 투표입니다. 이게 또 틀렸네요. 제외 투표 제외 국민 제외 국민 투표입니다. 이제 허병기 교수님은 관내와 관회만 분석했고 그다음에 저를 많이 도와준 제약 고수는 제외 투표까지 합쳐서 총 26%입니다. 사전 투표 조작을 사용해서 문재인 정권 하의 5대 공직선거에서는 뭐가 있었다. 모두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있었다. 부정선거 방식은 거의 유사하다. 부정선거 방식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은 바로 사전 투표를 조작하는 조작 프로그램이 거의 같다는 겁니다. 사전 투표 조작 엔진이 같다는 겁니다. 사전 투표 조작 공식이 꼭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거를 다 훔친 겁니다. 이번에 이제 임기가 끝나는 서울시의 구청장들 거의 대부분이 조작을 한 거죠.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 전국의 거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당락의 영향을 끼쳤건 끼치지 않은 관계없이 대부분 뭡니까?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의 20% 표수를 그냥 만진 겁니다. 그렇게 전국을 다 석권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것이 거듭 말씀드리면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수만 혹은 수십만 혹은 수반명을 이루어진 사전 투표자 그룹과 당일 투표자 그룹의 투표자들이 보이는 특정 후보 지지도는 아주 비슷해야 된다. 이것이 정상적인 선거입니다. 그런데 아주 크게 다르다. 그렇게 하면 바로 사전 투표 조작이 일어난 것이고 그 사전 투표 조작이 일어난 결과가 바로 이렇게 허병기 교수님, 1947년생의 맹희 교수님이 131쪽으로 작성한 바로 4.15 부정선거와 관련된 인천연수월의 통계 분석 결과입니다. 하단에 있는 박스는 소위 오염되지 않는, 조작되지 않는 선거인 경우에 당일 투표와 관내 사전 투표와 관내 사전 투표에서 아주 유사한 그런 지지도가 나타나고 바로 위에는 사전 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정의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작질을 한 겁니다. 이것은 이낙영 후보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172석을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 의원들 가운데서는 사전 투표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당선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당선을 확실시시키기 위해서 중앙당 차원에서 다 조작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전면 모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천연수월에서 발견된 전산조작과 실물위조투표지 증거들은 증거입니다. 증거들은 제가 급하게 만들면서 문재인 정권하에서 5대 공직선거에 모두 다 대표 사례에 속한다. 그러니까 5대 공직선거의 모든 데서 일어난 사건을 그냥 하나의 상징하는 대표하는 사건이 인천연수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부분이 기각을 판단을 내려가 선관위 측 소송을 들어주게 되면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냥 부정선거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가 차죠. 기가 찬 이야기가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래도 점론인들이 침묵하는 겁니다. 지식인들이 침묵하고 언론인들이 침묵하고 대법관들이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선관위는 오리발 내고 여당은 그냥 침묵하고 야당은 더 국회의원 더 해야 되니까 침묵하고 그러니까 그냥 나라가 망해도 싼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망해도. 거의 망한 상태죠. 이 정도의 부정선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다 다물고 덮고 넘어가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제가 확신이 안 씁니다. 잘할 것이다. 그건 확신이 안 써요.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검수완박법 검찰수사건 완전 박탈에 대해서 너무나 충격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저지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침묵하게 되면 악법이 통과되는 것은 시간 문제니까.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3구 대선은 어땠냐 이야기죠. 3구 대선은.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15 부정선거하고 3구 대선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면 완전히 접어야 되는 거죠. 나라를. 저는 그냥 그때는 정말 쉽게 이야기하면 완전히 맛이 간 나라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맛이 간 사람들이구나. 얼마를 조작했습니까.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만 전국 평균이 이재명 후보가 9% 조작을 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8%를 빼앗은 겁니다. 표를. 평균값입니다. 이렇게 조작해야 하면 전국의 표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전국의 17개의 도광역시를 보면 서울시부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이렇게 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항상 2에서 12%가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를 이런 표를 빼앗아가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것 자체가 그냥 그야말로 100% 조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도 표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윤석열과 이재명이 다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당일 투표하고 관내 사전투표가 거의 0에 가까워야 되는 겁니다. 민경욱이 여러분 정의령에 이재명이 들어가고 민경욱이 누가 들어가야 돼요? 윤석열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0.38, 0.38 이렇게 나오고 당일하고 이런 관내 사전투표가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도 여러분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짓을 해놓은 겁니다. 이 짓을. 전국의 모든 권력에서 뭡니까? 평균 9%를 이재명이 더 이기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윤석열은 마이너스 8%가 나온 겁니다. 기가 찬 일이 나온 거죠. 전국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 광역시에서 한 곳도 여러분 가리지 않고 어떻게 되나? 모두 다 사전투표에서 이재명이 다 이기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더 기가 찬 건 뭡니까? 서울특별실을 들어가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나옵니까? 2020년 대통령 선거 서울특별실 선거구 관내 사전투표 당일투표입니다. 이재명이 다 이긴 겁니다. 10%에 14%. 윤석열이 다 패배한 겁니다.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4%. 여러분 이 서울특별시 자료를 그냥 종로구 자료로 내려오고 종로구 자료에서 뭐죠? 예. 동단위로 내려오고. 동단위에서 여러분 어떻게 내려옵니까? 투표소 단위 내려오더라도 다 투표소 레벨의 전국의 투표소를 모두 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전투표장에서 다 이긴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막힌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기막힌 자료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죠. 이 윤호중 씨의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pp들 안 보여드리셨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있던 내용을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보시죠. 여러분 이게 이제 보시면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후보별로 이게 비슷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예를 들면 정일영 대신에 이재명, 민경욱 대신에 여러분들 윤석열, 려면은 당일, 관내, 관내가 다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일에 사전에서 당일을 빼게 되면 0에 가까워야 되는 거죠. 0에. 그게 조작이 안 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재명은 항상 플러스 9%고 윤석열은 평균값이 항상 마이너스 8%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국을 보게 되면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차이가 이재명 후보는 2%에서 12%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0에 가까운 값이 나와야 되는데 0에 가까운 값이 나오는데 전국에 17개의 시, 광역시에 모두 다 승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모두 다 실패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죠. 전국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이렇게 가시게 되면 서울특별시도 모두 다 윤석열을 패배하고 모두 다 이재명은 다 승리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서울특별시만 그러냐? 서울특별시의 종로구 구 단위로 내려가거나 동 단위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투표소 단위를 내려가더라 투표소 레벨에서 100%로 조작을 했기 때문에 무슨 값이 나온다. 똑같은 종류의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주역인 박병석 국회의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 여러분들 2020년 4.15 총선 결과 보게 되면 서구갑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속하고 있는 서구갑에 동수가 12개고 동에 포함되어 있는 투표소 개수가 71개입니다. 71개 투표소 모두에서 한 것도 빼지 않고 다 사전투표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전국의 모든 만 몇 개를 끕니다. 만 몇 개의 사전투표소는 아마 3천 몇 개를 끕니다. 사전투표소 3천 몇 개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다 조작을 해가지고 71개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71대 제로가 나온 겁니다.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프가 여러분들 그래프가 기가 차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광역시, 서울시, 부산시 더 살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당일 투표에 대한 특정 후보의 지지도하고 관내 사전투표의 특정 후보의 지지도가 이렇게 격차가 큰 겁니다. 사전투표를 엄청나게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편투표를. 우편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편투표도 보시면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도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17% 그러니까 관외 사전투표로 한 7% 정도 조작을 한 겁니다. 평균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7%, 7%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특이상이 발생한 것은 전남, 전북, 광주, 제주입니다. 이곳은 관외 사전투표 조작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원인은 정확하게 밝힐 수가 없습니다. 딱 그러니까 조작이 비교적 자유로운 전남, 전북, 광주, 제주만 제외하고 모든 곳이 전국이 다 관외 사전투표율을 조작한 것은 뚜렷하게 특징이 드러나죠. 그래서 서울특별시도 이렇게 관외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서 이재명 후보는 혹 관외 사전투표율 빼기 당일 투표율 항상 플러스를 기록할 수 있도록 플러스 7에서 플러스 13%가 나오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4%가 나오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전국이 똑같습니다.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3%, 플러스 12%가 나오고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못 밝히겠다. 그렇게 하면 지지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0%나 실패한 정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가 실패할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자체가 이제 기회를 한번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치게 되니까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안 주어지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단에 있는 표입니다. 각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당일 투표와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의 지지율은 비슷한 것이 그것이 바로 부정선거가 없는 정상투표를 말한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이렇게 당일 투표에 대한 지지도보다도 관내, 관외 사전투표의 지지도가 높을 때는 바로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인천연수월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것이 2020년도 4.15 총선의 전국의 거의 전 지역 전남, 전북, 광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것이 이천 문재인 정권 하의 5대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이 같은 부정선거를 저질렀고 세 번은 성공했고 두 번은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 저지른 겁니다.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를 해야 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